헬헬헬 수빙수의 눈알 아니 동물주 타임 안녕하십니까 수빙수TV의 수빙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참치 눈물주입니다 제가 먹었던 참치 머리에 눈을 적출하여 보관을 했고요 이 눈에 눈물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쿡 울지 않습니다 이 눈알의 눈물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?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생이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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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깠다 이렇게 까다보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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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어내면 쉽게 걷어내줍니다 한순이 꽃 같네요 자 이렇게 불투명한 구슬이 나옵니다 사원의 구슬 사원의 구슬을 깨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참치 눈물입니다 얘를 잘게 조사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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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했으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사먹혀야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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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잎 바로잎 이 안쪽에는 쫄깃한 수정체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랑 요나 먹겠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소크릿 같이 먹겠습니다 미션 이게 깨물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헉 아어헣 입 stabbed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떡볶이가 와서 그만 아이 빨리 지금 여기떡기 먹으러 가자 여기떡볶이 먹자 이씨 아니 무슨 맛이야?